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.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위협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. 보금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이 동탄지역을 하나님 들어서셔서 동탄의 보금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각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광위에 쓰임받는 재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리 주여 한번 벌어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!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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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. 요한이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원하를 우리로 사랑해 보시고 이 나라의 인도에 지켜주시기 바라 원합니다.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각성시장에 맞춰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각성시장에 맞っちji 하나님의 오는 오름에 신랑으로 듣게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주여!